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지역이 어디 됩니까 여기 우리 지역이 하만 하만군 쿤복면 월촌리 정주로 16 여기 우리 수박 재배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수박 재배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우리 대표님은요 한 40년 키는 작은데 어떻게 더 많이 하세요 낙은 많다 여기 우리 대표님이 키도 크고 잘생긴데 올해 2월 오늘이 9일 이죠 9일인데 지금 여기 시더름이 일어나잖아요 설탕도 연맹 시비하고 영양도 시비하고 해도 지금 안풀리죠 네 안풀리는 원인은 그 우리가 기공을 닫아야 되요 아침 일찍이 그 온도가 우리가 약간 시원할 정도로 해버리면 밤에도 우리가 이불을 덮고 이거 안에 비닐을 덮고 이불 덮고 뭐 2중 3중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그 온도에서 그 떳떳하고 이러니까 기공이 열려 있어요 잘 자라려고 그럼 우리가 아침에 에 문 열자마자 빠른 시간에 온도를 낮춰버립니다 기공을 닫아야 되요 여기에서 이 현상들이 집집마다 다 일어날 때 왜 일어나느냐 작년보다 추우니까 올게는 온도를 더 높이고 있대 겨울이 추우니까 지금도 다 춥다고 더 올리고 있대 아침에 늦게 올리지 네 그리고 작년도에는 봄이 따시니까 이 현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아이고 인자 따시는데 뭐하구로 이거 일찍 가서 열어뿐 그럼 작년에도 몇사람 이리 됐다는 거죠 작년에도 작년에도 몇사람 나왔어요 이거 이거 분명히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쁘다가 아침에 쳐떡거리 사면서 일찍 가갖고 열어뿐 사람은 멀쩡하다는 거죠 기공이 닫았다 옛날에 우리 그 저 옛날에 옛날 시절에 뭐 대나무로 가가지고 그 고구마 그 하우스 조그마한 더넬을 해가지고 꼬그마한 그 턴을 해가지고 뭐 고추 모상도 하고 이럴 때 낮에 빗기면 시들거든요 낮에 환기를 시키면 근데 문 앞에는 만든 시들름 이파리 말라버리죠 이거는 그건 똑같아요 근데 한낮에 우리가 시들름이 올라온 거는 기공이 열려 가지고 탈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침되면 이게 또 멀쩡해요 아침되면 아침되면 이파리가 다 일어서고 있죠 뭐 어떻게 일어서죠 그러니깐 아침에는 일어서고 저녁 낮때면 자빠지고 이게 계속되니까 이 시기에 물을 뿌려서 잎을 살려줘야만이 뿌리가 활동해서 자꾸 강해져요 지금 다 시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살린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물 뿌리도 내일 되면 또 안 될 거니까 왜 아침 일찍 그 하우스 열어가 기공을 안 닫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수분이 높으면 뿌리 활동을 안 하는데 그 지금 현재 수분이 49.9%에 이 시가 1.86 온도 24도 그럼 여기서는 이게 그 비로가 많아서 짧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비로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또 젊은 사람들 하우스 시설이 좋은 거 현대화된 거 가해 뭐 선풍기로 빨거나 이런 사람 좀 덜 할 거고 선풍기 빨아 낸 사람 있죠 네 저 환기를 온도를 높아나서 온도가 높아 올라가 긴데 그때 35도나 이래 나왔을 건데 예 그러면 그것도 일부 있고 그럼 작년에는 이런 현상이 좀 덜 하고 올 게 심하다 예 그 원인은 올 게 춥다 닫고 더 따시게 하고 늦게 환기를 시켜서 기공을 안 닫고 있다는 거죠 기공을 닫고 이제 시드럼 요구를 풀려 그러면 그 지금의 수세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에 설탕물 에 물 500에 그 1킬로에서 뭐 1킬로 2킬로 사이 물 500에 그 한 말에는 그 40에서 80 사이 그럼 한 60 그램 정도 쓰면 되겠죠 60 그램 정도 질통으로 쓰거나 아니면 과 뿌무기로 물 500에 1.5킬로 였고 물 뿌려 그거를 한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고 이제 이틀 될 때는 이틀 뿌려주고 3일 될 때는 이제 저희 제품 자 설탕을 내놔 1.5킬로 였고 골드 그린을 1.5리틀 였고 그렇게 뿌려 주고 이러면 잎이 자꾸 뚜뚜어져 살이 찐다는 거죠 그래 요 잎은 살이 쪄서 좋아졌잖아요 예 요거는 멋지게 됐는데 요것들은 아직까지 더 탄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요거는 이제 살리내는 방법은 옆에 여기 아침 일찍 환기를 시켜서 기공을 달리 그럼 우리 옆에 그 비닐이 내리는 거 있죠 안 비닐이 여갖고 빨리빨리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럼 꾹구멍 천장구멍 저거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천장에 저거는 뜨신 바람을 넣어오지 안 돼 안 돼 안 돼 빨아 올리는 거지 찬바람이 안 들어오기에는 저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 있었다고 우리가 해서 그 아침 일찍 기공이 닦이냐 안 닦이거든요 원인은 기공을 닫아야 됩니다 비료량도 맞고 함수량도 맞고 다 괜찮으나 수분을 일한다고 많이 퍼 버리면 또 과습이 돼 버리면 수분 50% 정도도 많았거든요 과습이 돼 버려도 뿌리 활동을 안 합니다 이런 현장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살리내는 방법은 옆구리에 한기를 아침에 일찍 해줘야 된다 그리고서 기공을 일찍 닫아버려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 환경이 맞아져요 그럼 우리가 바로 낼 수 있다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치유되는 것도 하루 만에 안 돼 그리고 이 잎을 살리내자면 연면 시비를 해 가지고 잎을 두텁게 자꾸 만들어줘야 뿌리가 정상화 돼야만이 살아난다 그러면 요거는 한 기릇 시키면서 아침에 물을 흠뻑 뿌려놔야 돼요 아침에 시들어서 하지 말고 미리 물을 미리 놔으면 시드는 시간이 뒤로 자꾸 밀려요 그럼 다음에 물을 안 뿌리도 괜찮아요 시들기 전에 먼저 그 설탕물 시비 해야 돼 이제 이해되죠 시들고 나서 설탕물 시비하면 살리내는 거일 뿐이지 그 중간에 시들은 동시에 뿌리는 이미 굶었다는 거예요 그 식으로 이제 한 10일 정도 하면 이 자리가 좀 틀릴까 네 바뀌죠 낮에 우리가 못 자랄 또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절대 낮에 온도도 좋고 땅 온도도 좋고 엄청 여름하고 똑같은데 여름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낮에 기공을 조절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공을 그러니까 우리 하만의 월천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척정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정립 안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40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기록을 했을 때 비로량을 줬을 때 남아있는 잔량은 얼마 앞으로 공급해야 되는 얼마 물은 35%에서 45% 맞춘다 이런 데이터를 정립해야 되는 그 기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한 거는 수박 심은 날짜하고 약침 날짜하고 작업일지 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립한 기록지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잘못됐을 때 우리 그 농약방 제일 급하게 제일 급하게 농약방 그다음에 기술센터 다 왔다 갔지요 예 몰라요 답은 안 나왔지요 한 것만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지금 모르면 옛날부터 생각하면 돼요 뭐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뭐 도둑놈이나 좋은 놈 찾는 것도 그렇고 그죠 이게 작물이 야 앞전에는 이게 좋았거든요 야 앞전에는 온도가 낮 온도가 낮을 때는 좋았죠 네 맨 처음에는 좋았죠 좋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안돼요 왜 그러냐면 돌리고 나서부터는 온도가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한기를 안 시키면 안 되거든 옆에 열어뿐니까 낮에 기공이 안 닦인 상태에서 열어버리니까 나빠진거죠 처음에는 괜찮아 이게 온도 낮을 때는 낮에 온도도 그때 많이 안 올라가고 하우스 안의 온도도 그때는 뭐 낮에도 괜찮았지 이거 씹을 때는 또 더당히 잘 커요 그때는 잘 컸는데 지금 왜 나빠졌느냐 나빠진 원인은 기공 조절을 못했다 아침 일찍 그 옆구리 환경을 열어서 온도를 낮춰서 찬 바람을 탁 집어 열갖고 그때 기공을 탁 닫아봐요 그래가 조절을 그때부터 또 뜨시게 하지 말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면 이래 안 뜨시도 잘 자나요 지금 온도 35도 어떻게 올려요 그래야 할 필요 없거든요 아 20도만 해도 하우스 잘 커요 수박이 근데 낮에 35도에 기공이 열려 있으면 이게 숨 쉰다고 얼마나 힘들어 갖고 그 저 안에 있는 수분을 많이 뱉어 내겠어요 수분을 뱉어 내는데 뿌리에서는 못 오거든요 그 못 오는 상태에서 시들어 버리니까 지금 여기 그 대표님 농장에서는 며칠이라도 한거만 놓고 했기 때문에 시들어더라도 이게 잎도 좋거든요 이거는 사이즈가 다른 집에는 이것보다 더 적을 수가 있어요 막 이제 힘이 없어져 갖고 좀 보기가 불편할 정도로 간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아까 문 앞에 보면 적게 시들거든요 문 앞에 보면 밤에도 춥고 아침에도 환경시킬 때 저는 좀 썬 해갖고 시원하니까 그 잎이 좀 시들으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이기는 방법은 아침 일찍 그 환기를 열어서 기공을 닫아버리라 그리고 시들기 전에 시들기 전에 설탕물 시비를 하래요 그럼 미리 물을 미리 갖고 이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시들고 나서 미리가 복구 시키는 것보다 안 시들게 하는 게 훨씬 좋은 농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좀 깨면 낮에 되면 시들겠다 생각이 들면 미리 그 저 설탕물 시비 해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설탕은 상당히 좋습니다 수박 농사에서는 설탕물을 쓰면 흰가루 자체 안 해요 흰가루를 한다는 거는 또 수박 딸 때 돼서 비료가 없어서 흰가루 합니다 비료가 이시가 낮아져서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장목반에서 척정기를 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를 요청하면 와서 여기 수박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머리맛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